아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에는 은월 며칠차죠 6일차인가요? 좀 잠깐 보고 어 은월 영상 은월 영상 어 6일차네 어 6일차 하도록 하구요 오늘은 사냥을 한 11시간 1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 정도 한 것 같구요 어 매소가 더 많은 이유? 나도 모르겠어 한 4000에서 5000밖에 안 나올텐데 5400을 나왔다 한 11시간 12시간 한 것 같은데 12시간까지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어 5억4천 정도 되구요 아마 2000하고 또 외적으로 있나 어쨌든 5억4천이구요 어 그때 어제요 5일차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이제 타일런트 알테어벨트를 구매했습니다 5회 48회 15퍼에 에디 공식자리 제가 큐브하고 스타포스하고 조금 해서 했구요 작은 이제 나중에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구요 어 이제 여태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은 카벨롬 이거 끼고 있고 한 번씩 대강 보여줄테니 어 천천히 보고 계십시오 성배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아직 안 바꿨구요 어 하이는 이제 바꾸면 하이하고 이제 망토만 바꾸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오늘은 아직 900에 00 끼고 있고 앱솔은 그때꺼 그대로고 상의도 2.5줄에 그거 가해수 4짜리 음 그렇고 신발은 맨 처음 맞춘거죠 엠블럼은 00방에 댄댕방구 일단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샘세팅 다 하고 나면은 좀 더 울릴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구요 어 하이하고 이제 망토만 바꾸면 끝나고 장갑은 바이퍼 있었던 거 빼와서 쓰고 있고 바이퍼는 다른 거 껴줬습니다 어 다음 달 되면은 골드웨플 할 사람들 있으니까 그때 팻공작 같은 경우는 좀 할 것 같구요 템 맞추고 팻공작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매수 얻은 것은 5억 4천 2백에 어 잼스톤 숫자는 어 289개였으니까 356개면은 56 56 60 67개 되겠네요 67개 먹었습니다 어 그렇군 어 심볼은 하나 먹은 것 같아요 더 안 먹었던 것 같고 물약까지 정리하면은 5억 6천 정도 되네요 펫공작은 프리미엄으로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펫공작 100% 스크롤로 할 것 같습니다 또 할 게 있나 6일차 2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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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죠 잘 먹었고요